자 그래서 자메니 틀린거 4개네요. 그래서 얘는 뭐? 어휴 쓰는 법? A, F, E, W 그 다음 얘는? R, DA, NO NO, 쓰는 법? K, N, 잠시만요? O, W K가 소리 안나옵니다. KNO가 아니고 NO 그 다음? K, H, E, K, C, H, E NO, W NO, W NO, W 쓰기? N, O 안녕하세요 O, N 끝? 잠시만요? E 이 다음? 어 이건 떼었어야 되고요 잠시만요? K, car K, car 어 C A R E 오케이 그래서 쓰기 시험 잘 치세요 예